저는 윤석열 이 정권이 5통 정부라고 생각해요. 5통 정부라고 생각해요. 왜 5통이냐. 머리는 깡통, 하는 짓은 꼴통, 국민과는 불통, 야당과는 먹통, 그리고 빠져있는 것은 술통이다. 그래서 5통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1호 영업사원이라고 하잖아요. 지금 1호 영업사원이요. 회사에 그 인감 들고 나가가지고요. 술 취해서 막 찍어 다니고 있어요. 이런 1호 영업사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잘라야 되죠. 그래서 윤석열을 받아라. 고맙습니다.